이렇게만 있고 이렇게? 이렇게만 있고 해보 Iya 그냥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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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뭐 propose 오오out 돌아 얄아 라고 이쭈 우리의 멋있는 우리의 성선생이 역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퍼즐 퍼즐 대장 퍼즐 송 응 누나가 좀 도와주고 응 역시 착한 누나야 오늘 또 새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왜 왔죠? 호우근씨가 조치야를 굉장히 잘 해냈고 이겼죠 또 함께 또한 강렬한 승부욕을 받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퍼즐도 다 맞추고 감사합니다 뭐랄까 채널에서의 시간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퍼즐 하나를 가져가지고 빠르고 성실하게 완벽하게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네 송우근이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는가 지금 송우근이 하는 일에 끝이 없습니다 지금 공이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응 아 아직까지는 못해낸거를 보지를 못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송우근에게는 역할이 없었을 뿐이다 응 기다려줌이 좀 부족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우근씨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음 음